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여운 동기 식당 썰전의 썰맨입니다. 썰맨과 함께 오늘 연근조림 한번 도전해 보실 건데요. 썰맨과 함께라면 어려운 연근조림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죠? 썰맨과 함께 연근조림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자고요. 썰맨 이렇게 연근 다 손실되어 있는 완제품 구매하였습니다. 그런데 뿌리로 껍질 까서 사용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0.5cm로 쌀을 잘라주시는 게 포인트고요. 연근 자체의 아린맛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에다가 식초를 넣어서 이렇게 아린맛을 제거하게 됩니다. 제가 지금 준비된 연근은 약 1kg이고요. 식초는 지금 약 3큰술에서 4큰술 정도 넣어주고 약 30분 정도 담가 놓게 되면 아린맛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게 됩니다. 그래도 제거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연근을 한 조금 더 삶아주고 되면 연근에 있는 주성분이 전분, 녹말이기 때문에 약간 누런 물과 함께 끓여진 물이 나오게 됩니다. 이때 한번 끓여서 버리시면 됩니다. 이렇게 버리시게 되면 연근의 아린맛이 한층 더 제거가 되게 됩니다. 썰맨의 포인트니까요.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너무 오래 삶지 마세요. 약간 2, 3분 정도만 삶아주시면 충분하게 아린맛이 제거가 되고 쫀득한 식감의 연근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찬물에 한 소큼 연근을 식혀주게 되는데 연근의 효능이 있죠. 어혈, 어혈작업도 있고 피를 멈추게 하는 기능도 있고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그냥 막 그냥 그냥 만병통치약이네 그냥. 당근을, 아 당근 아니지 연근을. 자 이렇게 1kg 준비된 연근의 간장의 비율은 10대 1입니다. 약 100g 정도의 간장을 넣는데 종이컵 한 컵이 거의 100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연근을 졸일 때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 색깔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간장을 넣어놓지 마세요. 자 지금 넣은 건 생강이고요. 또 하나는 당귀입니다. 당귀 생강 넣고 맨 마지막에는 다시마를 한 장 넣어가지고 국물의 풍미를 조금 더 끌어올린 겁니다.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끝난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졸여내면 뭐 얼추 끝나는 거예요.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죠? 물렷하고 들어가야 되겠죠? 자 물렷 들어가기 전에 썰맨에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. 포인트가 뭘까요? 가르켜 줄까? 뭐할까? 가르켜 줄까? 뭐할까? 죄송합니다. 자 이렇게 식용유를 물엿 넣기 전에 넣게 되면 물엿과 엉김이 조금 부드러워지게 됩니다. 막 뭉쳐가지고 안 비벼지는 경우가 있죠? 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고 윤기 또한 자르르 흐르게 됩니다. 지금 넣는 건 올리고당입니다. 올리고당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. 1kg에 제가 한 5큰술 정도 해서 6큰술 정도 넣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졸여주시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. 간장 색깔이 너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부터 간장 넣지 마시고요. 자 이렇게 건고추 준비해서 넣어주셔서 약불에 졸여주시면 되고 타지 않게 뒤적뒤적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. 이게 뭐라고? 요리도 아닙니다. 그냥 연근 조림입니다. 자 썰맨에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. 졸이시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물엿 말고 올리고당 굳지 않기 위해서 올리고당을 사용하는 거고요. 바로 드실 때는 물엿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검정색 이렇게 까만 색깔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간장을 중간에 더 붓는 거는 금물이라는 거, 단맛은 나중에 조정해도 되니까요. 올리고당 끝에 더 첨가하셔서 단맛, 개인 기호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연근, 스테미노에도 좋고 영양소가 풍부한 그런 뿌리식물입니다. 오늘 온 가족과 함께 연근 반찬 한번 해서 즐거운 식사시간 만드는 건 어떨까요? 전세계 방방곡곡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핏담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썰맨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